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방송에서 했을 때 이게 과연 재미가 있을지 재미가 없을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한번 해보려고 오늘 들고 왔습니다. 제가 완전 기초랄까? 기초적인 부분은 좀 어느덧 해놓은 상태예요. 그래가지고 왜 O예요? 아직 뭔가 제대로 시작도 안 했는데 일단은 솔직히 이런 노가다가 좀 많이 필요합니다. 자 이거를 불쩍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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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맞아요 맞아요 통기... 전부 다 그냥 통기타 하나로만 커버해가지고 오! 아주 좋아! 봐봐요 슈가 Mom độ parting 좀 서로 Arc'tiles 어디선가 누군가가, 야! 누군가 삐져나오는 애는 누구야! 얘 아닌데? 삐져나오는 애 아닌데? 아, 설마 이거... 아, 어색하네! 어색한데 어떡하냐 이거! 여기를 해결해야 된대, 여기를. 여기를 해결해야 돼. 이게 또 어떻게 때리냐가 또 달라지니까. 차라리 로우를 좀 더 열어줄까? 하이로 좀 더. 지금에는 여기 마우스 보이시나요? 마우스. 너무 작지? 이거야! 10.5요! 어디까지 줄이면 좋을지 보면서... 10.5 cm 10.5 mm 10.44 mm 11.55 mm 12.5 mm 18.5 mm 12.5 mm 12.55 mm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박자 맞춰 박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